내 입술이 안전경고 엄마가 괜찮아? 뒤늦게 웃는거 아니니 지금? 내가 일단 넘어준다 하면서 목을 깔아앉아서 엄마가 부셨으면 안돼 미리 좀 예쁘게 해주세요 나 괜찮냐고 물을때 웃으면 안돼 쑥쑥 다리 청바지 쑥쑥 다리 청바지 쑥쑥 웃기겠다 쑥 보여줄까?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웃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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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봄이 웃기 웃기 어머니 이쁘게 우아하게 손님 인사해주세요 예쁘다 너무 이뻐 여기 내리고 옳지 다리 세모 옳지 고양이 가방 갖고 나 엄마 잠시만요 내가 인사에 그 인사에 그